터뜨렸다 게임 어디 갔어? 갇혀있어 나 올라가고 있어 앞에 있다네 나 봤나? 바로 앞에 있거든 와서 찍어줘라 라스 하나 열이야 크라인 하나 더 있을텐데 왼쪽 아래로 잡아봐 내꺼야? 저쪽 아래로 잡아봐 저쪽 아래로 잡아봐 하나 더 있어 둘 다 있어 저쪽 아래로 잡아봐 왜 안 쏟아 어떻게 돌아서 둘 다 있어 어 왼쪽 아래로 잡아봐 한단 남아있어 조금 놓쳤어 목적에서 두 번째 집 있다 그거 잡았다 우와 머리를 다 갈아 버리냐고 바깥 방금 보였어 이거 3번 집안에 5번에 sevi 넌 어떻게 할건데 나 대가래만 다 갈아